이 차의 장점은 단 한가지입니다. 눈부시도록 찬란한 연비인데요. 공인 연비가 리터당 무려 19.5km나 됩니다. 자동으로 변속되는 자동변속기가 달린 1.6L 자동차 중에는 연비가 가장 높습니다. 연비가 상당히 좋을 것 같은 친환경차 아반떼 하이브리드라는 차가 있는데요. 이 차의 연비도 리터당 17.8km에 지나지 않습니다. 물론 해외에는 이 308mcp보다 연비가 좋은 차가 분명히 있습니다. 하지만 연비를 위해서 차를 사는 것, 한국에서는 이 차가 최선인 것 같습니다. 이 차의 연비 때문에 이 촬영팀도 아주 사뭇 놀랐는데요. 저희는 3박 4일 정도 시승을 합니다. 보통 이제 가득 넣어준 연료를 다 쓰고 어느 정도 연료를 더 넣을 때도 있고 그런데요. 이 차는 지금 촬영이 거의 끝날 무렵인데도 절반이 넘게 남았습니다. 실제 연비가 이제 19.5km라고 하는데 여기 구간연비계로 보면 그보다 높은 것 같기도 합니다. 정석주행하면 리터당 30km 이상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. 게다가 디젤입니다. 이러한 그 최고의 연비가 가능하게 한 1등 공신. 이것은 바로 이제 수동보다 연비가 좋은 특제 자동 변속기 때문인데요. 이 차의 자동 변속기는 수동 변속기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. 자동형 수동 변속기라고 하시는 것이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. R과 N과 오토 이렇게 세 가지 모드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. 오토가 그냥 드라이브. 보통 자동기어와 똑같이 모시면 되는데 한 가지 꼭 알아두셔야 될 것은 파킹, 피가 없거든요. 그래서 주차할 때는 언제나 N에다 놓고 주차 브레이크를 당겨서 주차하지 않으면 차가 언덕길에서 굴러내려갈 수가 있습니다.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동 기어를 기본으로 한 자동기어이기 때문에 변속 충격이 있습니다. 지금 1단에서 2단으로 변속될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. 1단에서 2단 넘어갈 때 가속 페달은 계속 갇고 있지만 차가 약간 뒤에서 뭔가 끌어당기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. 일반 자동기어 자동차를 모시던 분들에게는 초반에 약간 차 머미를 유발할 수도 있는 그런 승차감입니다. 연비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의 불편함, 충분히 수긍할 수 있지 않을까. 이쪽에 보시면 주행거리라든가 연비라든가 또 평균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보일 수 있는 별도의 창이 있습니다. 나머지는 꽤 매력적인 부분이 많지만 또 그렇다고 눈에 확 띄는 것은 없습니다. 바로 뿌조만의 전의적인 얼굴. 그것이 바로 뿌조를 상징하는데요. 뿌조는 이런 얼굴을 고양이과 동물을 닮은 얼굴. 즉 펠린 룩이라고 합니다. 또 308의 엉덩이는 아주 아름답습니다. 패치백을 많이 타는 프랑스 디자이너들은 이 장소의 엉덩이 디자인을 참 잘합니다. 자주 쓰다듬어주고 싶을 정도로 아름답습니다. 게다가 엉덩이 속에는 간단한 수납 공간까지 있습니다. 간단한 물건들을 여기에 넣을 수 있죠. 뿌조만의 또 다른 장점은 바로 태양을 언제든지 볼 수 있다는 건데요. 넓게 뚫린 지붕을 향해서 태양광을 마음껏 섭취하며 광합성할 수 있습니다. 실내는 꽤 무난하게 생겼고요. 가격을 낮춘 모델답게 가죽 시트도 씌우지 않았습니다. 가죽 시트가 특별히 편한 건 아니거든요. 오히려 몸에 착 달라붙는 시트의 느낌에서는 천 시트가 더 유리할 때도 있습니다. 한국으로 치면 현대 아이서티 정도의 크기인데 뒷좌석에 에어컨 송풍구가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합니다. 그 외엔 대략 묻어난 차입니다. 가격도 묻어납니다. 3410만원입니다. 10만원은 왜 붙었는지 모르겠습니다. 아이쿠 멘에 든지 마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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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